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 보니에요 오늘은 지니가 보니와 함께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은 추천을 해줬던 로블럭스 입양하세요 게임을 해볼거에요 보니 준비됐나요? 당연하죠 그럼 누가 입양될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꺼가! 로블럭스 입양하세요 게임하기 전에 엄마와 아기 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안내로 딩고 가위바위보! 나는 뭐라는거니까 랜덤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아기를 하고싶어 나도 진짜? 난 하나 없어 내가 아기네 지니엄마 보니아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니엄마에요 오늘은 예쁜 아가를 입양해볼거에요 박수 지니엄마의 아가는 어떻게 생겼을지 애완동물 입양도 있네 일단 아가를 입양하러 왔으니까 베이비 안녕하세요 저희 아가는 어디에 있나요? 주황색 옷을 입고 머리를 양갈래로 한거 보니까 누가 봐도 보니의 너무 귀여워 와 새로운 아기가 나타났어! 누구야? 나 봐 굉장히 귀여워 자 그러면 보니를 이왕해볼게요 예스! 예스! 와! 누가 우리 아이를 데려왔대! 누구야! 엄마! 나 너무 매력 어피를 너무 열심히 했나봐 아니 다른 애기가 된다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우 그렇지 가자 우리 아기 자 엄마가 예쁜 집을 소개해줄거에요 우와 나도 집 생겼다 그래서 집이 어디로 가지? 우리 집 어디였지? 엄마 우리 집 어디였지? 엄마야? 이 집이었으면 좋겠지만 이 집이 아니고 이 옆집이야 일단 집에 왔으면 씻어야겠죠 이리 오세요 씻어요 들어가세요 아 시원하다 그렇지 엄마 나 다 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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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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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직 자기 싫어요 나 더 놀고싶어요 무슨 소리야 일로와! 자셨지? 그랬었지? 오예스! 오예스! 자! 문이 자요? 어우 눈이 꺼 젊네 어우 난 자랑했다 오 맑은 공기 우리 집 봐봐 산속에 둘러싸여있는 우리 집 너무 좋다 와 이 집 진짜 좋다 우와 엄마 나도 이런 집 안 계세요 아무도 와 이 집 진짜 낫다 우와 엄마 저도 이런 집 살고 싶어요 엄마 또 자요? 여기서 자자 자 이제 학교 갈 시간이에요 이리 오세요 엄마 저기 꼬마 자동차 어디? 엄마 저기도 타고 싶어요 이거 장난감 자동차야 아니에요 엄마 이거 타는 거 아니야 전시용 거짓말 전시가 뭐야 눈으로 보는 거잖아 거짓말 내가 타볼거야 엄마! 저 탔어요 이거 타고 가요 보니 거기 살아 보니는 거기 살아 엄마 갈거야 대박 놀이터 있어 놀이터에 놀자 나 놀이터에서 놀다 갈래요 진짜 재밌어 우와 이거 뭐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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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놀아? 여기가 어디지? 엄마! 마을이 다 보여 마을이 다 보여 대박 우와 너무 재밌다 점프 한 번 더 해야지 렛츠고! 우와! 렛츠고! 우와! 우와! 산타 할아버지 소원이 있어요 애기를 바꿔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뭐야 이 분야인 아이가 갑자기 두 명이 됐어 쌍두이로 쟤 누군데? 야 너 지금 뭐야? 아침에 나왔는데 저녁때서야 학교를 찾았네 학교 갑시다 야감 학교 야감 학교 우리 밤 아기 띠 아우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애기가 너무 놀이터에서 노는 바람에 그만 자 수업 시작합니다 엄마! 저 냄새나는 거 같아요 뭐야? 초록색이 뭐야? 왜 이래? 저 냄새난다고 애들이 안 놀아줘요 이리 와 빨리 가서 씻게 아니 왜 알만 데리고 가요 저는 손실 엄마! 저를 데리고 가야죠 아 집이 너무 멀다 그냥 여기서 씻으면 안 되겠니? 여기로 가자 씻어! 요호! 씻어 빨리! 오 예! 오 예! 더 씻어! 뭐야 아직도 초록색이잖아! 엄마! 더 씻어야지야! 아 이제 다 씻은 거 같아 우와 나 아직도 냄새나잖아! 엄마! 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요 몸이 이리 와봐 좀비 좀비가 되기 직전이야 지금 병원! 병원! 병원이다 병원! 우리 애가 아파요! 으아아아아아 선생님 우리 애가 아파요! 어어 예스! 오! 다 나왔어! 우와! 와 이선생님 최고다! 세상에 나와! 다 나왔어! 우와! 빨리 춤 춰드려! 선생님 감사해요! 예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항 으야! 좋아! 내가 펫을 입양해줄게 이리로 와봐 일단 돈이 233밖에 없지만 우와 사자도 있어 우와 엄마 차 사자 우와 머리 세 개 달리는 강아지야 우와 로봇 강아지? 로봇 강아지 어때? 싫어요 팬더 싫어요 어? 엄마 차 나무늘보예요 뭐라고? 아 진짜 여기 있는 나무늘보 무슨 소리야 말은 타고 다닐 수라도 있지 진짜 나무늘면 어떡할 거야 나무늘보 500 엄마 차 얼마 있어? 아 우리 집 가난해 우리 집 가난해? 엄마 그럼 저 말할게요 말 이리 와 그래 말 타 아 300 그래 나중에 타줄게 빨리 나가자 나가자 엄마가 더 좋은 거 해줄게 더 좋은 거야 뭐예요? 열기구 태워줄게 열기구야? 안녕하세요 우와 재밌겠다 아 유모차 더 내릴게요 오예 열기구 타러 왔어요 네 고고 날아 날아라 날아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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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마을이 다 보여요 밤하늘을 날고 있어 우와 우와 다음 정보자 하늘성이래 성이 있나봐 하늘에 우와 우와 하늘에 성이 있어 우와 방방 있어 점프하면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엄마 간다 엄마 어디요? 오이 우와 우와 날 진짜 많은 하늘에 빌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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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떠올리면 어떻게 돼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게 뭐야? 와우 이거 빠른 길인가 보다 이게 빠른 길인가 보다 물 속에서 유모차 끌기 친구들 집에 한 방에 가는 방법 없어요? 꼭 이렇게 걸어서 가야 돼요? 차 살면 갈 수 있어 차 살 돈이 없다니까 지금 놀이터 가요 엄마 놀이터야 잠도 안 잤는데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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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 갈 거야 놀이터 갈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보나간 세상 이렇게 할 거야 이리 와 아휴 피곤해 몸을 좀 녹여볼까 아휴 아휴 아기 키우는 거 왜 이렇게 힘든 건데 아휴 아 이 물 마사지 이거 또 이거 또 나왔다! 엄마 엄마 너 또 텔레포트 샀지? 엄마 나왔어요 도망가 아 무거워 무겁다고요? 그러면 엄마 팔이 아플 수 있으니까 업에서 갈게요 달려 달려 엄마 달려 목 부러지겠어 이게 뭐야 집에 얼굴에 막혀 있잖아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하시네 그래도 집 한 번은 쉽게 찾겠다 여보세요 여기가 맘에 들어요 너 뭔데 자꾸 우리 집 와? 뭐야 또 쌍둥이가 됐잖아 엄마 얘 내가 쫓아요 이리 와 빨리 왜 와 자 빨리 우리 어머 뺏겼어 니 침대 뺏겼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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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자지 마요 캠핑 가요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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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뛰었나 너무 피곤하다 애 자야지 자 오늘은 지니가 침 흘리는 보니와 함께 로블럭스 입양하세요 게임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아 육아는 힘들어 그럼 지니와 보니는 다음에 더 신나는 영상으로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